축구선수 이강인이 유스 시절을 포함해 10년간 머물렀던 발렌시아의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이강인은 29일 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11년 저와 저희 가족들은 저희 프로축구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를 떠나 스페인에 왔습니다. 발렌시아는 저에게 그 꿈의 문을 열어주고 지지해준 팀입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구단에서 저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제가 발렌시아 아카데미에서 배워온 것들은 저희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모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일군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모든 동료들, 코치진들, 스태프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진정한 축구인의 열정을 알려주신 모든 발렌시아의 팬 여러분들의 애정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한 이강인은 2018년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강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일군가를 연출합니다. 아멘